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봉화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.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은 오늘 오후 2시 노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을 열었습니다. 오늘 추도식에는 여야 4당 대표단이 모두 모였으며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대신 조경태 최고위원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습니다.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뒤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.